산적셋 뭐야 이거 산적이었어요 방금? 짱짱 큰 시칼이라네 뭐 소리 들렸는데? 올까? 어머 이상한 소리 들려 나 잡으러 오나? 아 미친 진짜 잡으러 오네 진짜 잡으러 오네 됐어? 대시칼 능력보정이란게 뭐에요 여러분 말그대로 저 힘 능력치를 올리면은 뭐 가산 보너스 뭐 데미지 추가 뭐 그런게 있다는건가? 이게 A네 난 D인데 얘는 C고 타도가 D고 음 그런거요? 되게 좋은 무기인거 같네요 그러면? A면은? 그럼 뭐에요 쓰지도 못하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24나 필요하대 나중에 쓰지 뭐 힘이 올라간단 말이지 아래 산적의 쌍단도 산적의 쌍단도 에이 뭐 이래? 바고나 한번 봅시다 산적의 두건 에이 이쪽 난데 작업용 상의 산적 플러스에서 이거보자 아 뽀대가 안나 야 너 낚시지? 이 아래에 뭐 있다 했는데 이거 낚시인거 같아요 이 살꾼 이거 잠깐 이거 낚인놈인가 아 이씨 사기증이 이거 아 이거 마음에 안들어요 갑옷 바꿔야겠다 역시 상남자는 어? 가슴을 보이고 움직여야지 좋아 일로 가야되지 일로 가야되지 이 앞에 절망있다 왜? 이 앞에 졸개주의 안가야지 굳이 뭐? 뭐여 이건 왜? 아 어 세기석 파편이다 전투기술 만세 족 infinity 뭔 뜻인지 모르겠다 내가 유머 감각이 떨어지나... 뭐라는 거예요? 아이 저거 엌 전혀 개구코드가 안 맞나? 알아들을 수가 없네 와아 오오 죄송해요 야 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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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하하하하 난 무적이지만 난 무적이지만 난 무적이지만 난 무적이지만 난 무적이지만 아아 아아 아니야 난 그래 일부러 죽은거에요 잘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어가지고 보라면 쟤들은 저 뒤에 있을거 아니야 역시 난 머리가 좋아 야옹 레버 봅시다 얜 누구요 처음보는데 음 아 주민기능 없나 아씨 보이지가 않네 아 아 아쉽다 그가 바지인가 보이지가 않아서 지구령 이게 이게 두개 올리면 끝이네 체력 하나 이렇게 하자 소울은 다 쓰면서 가야될거 같아요 내가 워낙 많이 죽어서 내가 워낙 많이 죽어서 너무 많이 죽어서 안되겠어 미리미리 써놔야지 책형의 속 책형의 속 수호자 뭐야 엘드리치모식이라네요 행운을 빈다 압령주의 압령이 뭐에요 몬스터이름인가 보스이름인가 쓰허 어이 저 죽창은 모여 죽창 쪼네 ㅋ 저 죽창 знает 죽창 bare 슬윽 llen 야압! 그래도 뭐 무난 무난하네 여기는 뭐 없는 것 같고 엄청 많네 큰일인데요? 오우쒸 뭐야 이거 돌멩이도 몹인가? 너무 넓어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이 게임은 확실히 길찾는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아이템있는거 봤어 먹고 가야지 이쪽에도 길이 있네 겨우 이거 하나야? 이건 뭘까? 어어 어어 에? 뭐지? 오우쒸 노래라 무덤 직이세요? 무덤 직이세요? 무덤 직이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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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 와우 야 범위가 왜 이래 직업 용병 잠불 방금 잼 뭐지? 꽃 깨네 어 뭐 이상한거 있어 뭐 때문에 여기 엄청 많이 죽었대요 뭐 다 죽었네 여기서 불쌍한 놈이라고 생각하나 이 앞에 하라범주의? 얘가 하라범이요? 와우 왜 미친 데미지가 한대 맞고 걸레가 되네 아 아이씨 2타에서 훌이네 근데 왜 몹들은 전부 왜 슈퍼하머예요 나는 맨날 일반적으로 뚜드려 맞아야되고 쟤들은 슈퍼하머고 쟤들도 경직이 써야되는거 아니야? 억울하네 이 게임 불합리한거 같아 유저들에게도 슈퍼하머를 달라 유저들에게도 슈퍼하머를 달라 잠깐만 이거 설마 야 야 그만하봐 아 아이 미친 notice 똥 용병 써 내가 들고있는거네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원래 호소로 돌아가자 난 달인이 될거야 쟤를 잡으면 아이템을 주겠죠? 분명히 난 이거 아이템을 줄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어 공략한다 헐 한대 맞고 죽으면 어떡하지? 저게 유도기능인가 횡족으로 뭐야 왜 옆으로 돌았는데 왜 나한테 칼이 돌아와요 유도인가? 유도 성능이 좋은건가 엄청난데 이 녀석 엄청난데 이 녀석 아 또 일로가면은 제대로 어그리꼴리텐데 쓰읍 오? 아이템 발견 멀리 뭐지? 녹색 포로 넌 으.. 으으... 으으으으윽 으으윽 으윽 으윽 으입 으으윽 급하게 가면 맨날 죽네 효 급하게 가면 맨날 죽는구나 아 좀 빨랑빨랑 진행할라 했더만 4대만 때려야겠어요 4대만 5대 때리니까 스태미나가 없다 아오 오래걸려 게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얘는 센까더라도 얘를 무조건 잡아야겠네 아오 어? 어? 세기석 파편을 주네? 문제는 얜데? 미치겠구만 어이씨 아아 딜레이가 없네 흠 아 이거 이거 저 공격을 못피하겠어 발동이 너무 빨라 아이씨 적을 못피하겠네 공격이 온다 싶어서 누르면은 애가 굽 떠가지고 구르려고 하다가 얻어받네요 쟤를 꼭잡아야되요? 가는길이 있긴 있는데 쌩까면 안되나? 쟤 재잡다가 삼박살 걸릴거 같은데 큰일이네 어? 납법이 되는구나 이 게임 아이씨 내 똘거 아니야 나 자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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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안줘? 안주네 일단 달려봅시다 미친데 오지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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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야 왜 길이 없어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아 뭐야 이거 기럽잖아 이 게임 잘못 왔나? 제발 반피 뺐는데 반피 뺐는데 이러지 맙시다 우리 흑기사의 장갑 아니 물약이 없네 좋은건가? 껴놔야지 근데 C급 해가지고 뭐 하면 뭐하나 여기 뻘짓이잖아요 문도 못열고 괜히 왔네? 뭐 지름길 같은거라도 있나? 그런것도 없고 왜온거야 여길 하하 잔불인가 뭔가를 써봐야겠어요 뭐야 잔불 여덟개있네? 피라도 좀 치워놔야지 오우 피통버서 오우 피통버서 오! 아이씨 이게 뭐야 아니 아이씨 개똥같다 으어우 하하 아 정말 아 저 이구나 달려라 아 미친 게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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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길은 찾았어요 길은 찾았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던데 이러면 이쪽으로 가야되나 여기서 여기로 간 다음에 낙법을 살 뿔 여기서 저 꽃게랑 안 만나면서 천천히 가야될 것 같다 꽃게를 피하자 오케이 탈주 뭔가 아이템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유는 모르겠는데 가먹고 가봐야지 저기는 어떻게 올라간데 흠 다른 길이 있나보군 흠 흠 야 이데리잖아 너무하시네 이거 내 무기는 왜 이렇게 약해요 내 무기는 왜 이렇게 약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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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내 소울을 잃을 순 없다 어아 어허 내 소울을 잃을 순 없지 니들 따위에게 아 저 ai에요 그냥 컴퓨터에요 컴퓨터 미친 놈들 졸라 빡세 어귀여워왜왜왜왜왜왜왕ende에 youth 죽으면 삼천 소울이 날아간다구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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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자의 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구부는 거 진짜... 어이 뭐야 슈파워야? 오! 아... 무슨 몹이 패링을 하냐... 와... 나 어이없네... 아 이거 패링도 해요? 와... 대단하다 게임 아 나 방패 들어볼까? 이렇게 돼 이상 나도 방패로 들겠어 못 들어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좀 짱 센 방패 없나? 아이씨... 아이씨... 자꾸 먹을래... 와 쩐다... 뭐 쓸 일은 없지만 요렇게 한단 말이지 패링을 아... 결국에 쏠 날라갔어요 미친거 같아 게임 날린 것만 해도 만 정도 될 것 같다 이제 레벨을 몇번이야 그러면 ään 안가오는 걸 él snakes